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님입니다.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했던 전국연합학력평가 생명과학원 해설강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총평을 먼저 좀 올릴게요. 어제 시험을 받고 하루 지난 오늘 선생님이 촬영 지금 하고 있는데 학생들 이렇게 의견 좀 쭉 한번 봤어요.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도 좀 보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쉬웠습니다. 메가스터디 집계 1등급 컷도 47점 2등급이 42점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요거 3월달 치고도 쉬웠고요. 재수생이 보지 않았잖아요. 그런 변수들도 다 있고 그랬는데 그래도 굉장히 좀 쉬운 편입니다. 작년 산모도 좀 이 정도로 쉬웠어요. 그래서 매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수능에서는 이거보다 고난도 추론형이 한 4문제 정도 더 추가가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를 들어 가계도나 17번, 돌연변이 19번, 그리고 15번, 16번 이런 근수축이나 막전이 문제해. 이거의 2배 정도 난이도를 올려줘야 수능 정도 수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. 미리 내가 좀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매우 쉽다. 수능에 비해서는 한 4문제 정도 고난도 추론형이 더 2배 정도로 강화가 돼야 난이도를 올려놔야 실제 수능 정도 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먼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내가 3월 학평은 수능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. 아직 공부량도 충분치 않고 학기 초라 항상 교육청에서 쉽게 내주더라고요. 이거를.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이 점수에 연연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해서 좋아하는 거는 괜찮아요. 선생님 이제 게시판에 이거에 대해서 3월 학평 이후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내가 그 게시판 만들어서 글을 좀 읽어봤는데 점수 잘 나온 친구도 너무 잘했어요. 만점이나 하나 틀린 친구들, 두 개 틀린 친구들 잘 하긴 했지만 그런 친구들 자신감 얻는 건 좋아요. 겨울에 섬기한 넣고 상크스 들어서 이게 잘 됐습니다. 그런 것까지 좋은데 절대 이 정도에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. 알겠죠? 또 상반되게 선생님 이 정도 쉽다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도 30점대 받았어요. 엄청 틀렸어요.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. 아 공부 안 한 건 사실입니다. 그런 친구들 좀 늦은 건 사실인데 아직은 수능 때까지 시간이 있어요. 충분히 역전 가능합니다. 특히 개념형 틀린 친구들 있죠. 7번 문제랄지 11번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정답률이 메가스터디 집계 40%대 나오거든요. 48% 뭐 이 정도 나오는데 이거 많이 틀린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잡아야 됩니다. 알겠어요? 그런데 이거는 개념형 이런 쉬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한 달 두 달만 바짝 집중해서 공부해도 다 잡을 수 있어요. 실수해서 틀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정도 쭉 잡잖아요. 그러면 충분히 3등급 이내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점점 안 나온 친구들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선생님 지금부터 뭘 해야 되나요?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시 개념 복습하세요. 섬기한 또는 승기한 안 들었다 그러면 다시 강의 듣고 다 들었다 그러면 서브노트나 아니면 개념 교재 보면서 백주복습 같은 거 하면서 채워주면 금방 잡힙니다. 개념형 모의고사 그거라도 꼭 푸시고 알겠지?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. 뭐 특징적인 문제는 별로 없었습니다. 아까 얘기한 것처럼 7번 11번 개념형 문제들인데 많이 틀렸어요. 이런 거 좀 잡아야 되고 추론용들 중에서는 뭐 얘기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. 17번이 조금 어려웠어 가게도 그런데 정답률이 이것도 48% 나왔는데 메가스터디 집계 이런 보기에 이 배열이 좀 선택지가 1, 2, 3, 4, 5 니은 이게 어려웠는데 그거를 좀 선택지 배열을 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. 그리고 19번이 중복이 나왔습니다. 많이 어렵지 않았고 작년 수능을 조금 변형하려고 했던 노력은 보입니다. 이건 출시하신 선생님들이 세심한 배려를 좀 해서 수능을 좀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려고 해서 20번 핵형 분석 문제도 일부 염색지 제외한 것 19번도 중복 그리고 작년 수능과 비슷하게 복대립 가게도 17번에 배치했고요. 그런 건 보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굉장히 좀 쉬웠다. 전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자 이 정도 얘기하고요. 1번 문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. 사용하셔야 됩니다. 정말 cucumbers